오늘의 첫 번째 즐길 거리, 베프리카의 열기를 날려줄 얼음 위의 겨울 왕북, 바로 아이스링크입니다.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? 페리지 스케이트고, 불 켜시는 건 스키츠 여기 있습니다. 우와, 우와, 불도 나와요? 대박. 나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불 내려온다. 엄청 신나 보이는데요? 대박 사건. 그런데 혜진 씨, 스케이트는 할 줄 아시는 거죠? 스케이트는 이런 거다. 이거 제가 원래 딱, 아, 진짜요? 저 완전 스케이트 정이잖아. 진짜 스케이트 완전 잘 타, 진짜. 나는 넘어지지 않아! 넘어지지 않아!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이 빗발치고 있네요.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혜진 씨. 다리를 움직여야죠. 이 정도의 몸개그운 기분이죠? 팔로 타시네요. 오, 좀 잘 탔나, 이제.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진짜 잘 탔어, 거짓말 아니고. 그렇죠? 이제 좀, 어! 어머, 어머, 어머. 친구들, 잠깐 기다려, 이럴가! 인석이 하러 가는 길 어렵네요. 잠깐이 아니고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. 오, 귀여워. 너는 누구랑 아이스링크장 왔어요? 가족이랑요. 가족이랑 왔어요? 네. 타보니까 어때요? 무섭지 않아요? 안 무서운데요. 안 무서워요? 네. 그럼 어때요, 느낌이? 아우, 귀여워. 좀 재밌는데요. 재밌어요. 쉬워요. 쉬워요? 네. 저 타는 거 봤어요? 네. 어땠어요? 저보다 못 타시는 거 아니에요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어머. 좀 더 노력하세요. 좀 더 노력하세요. 어, 노력하세요, 혜진 씨.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둘. 오. 이제 끝난 거죠? 우리 스텝을 한 번 골라서 대결을 했어요. 이기면. 같이 타시래요? 이기면 같이. 아,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이기면 어떡하라고 그래? 바로 퇴근. 진짜로. 진짜로. 감독님 못 타시네요. 카메라 감독님이랑. 잘하실 것 같아요. 이제 느낌이. 바람보다 빠른 퇴근을 보여주지. 조기 퇴근에 목마른 여자 정혜진. 그녀에게 조기 퇴근이란 없다. 3, 2, 1. 출발. 출발. 오. 근데 뒤에서 이미 여유가 보여요. 어머 나 잘 타는데? 잘 타는데 내가 이기면 되지. 내가 이기면 되지 지금. 진짜로 빨리 빨리. 아니 지금 2부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. 빨리 타야 돼 빨리. 과연 조기 퇴근의 꿈을 이룰 것인가. 불꽃 튀는 질주. 어떻게 해. 내가 이겼어. 과연 승리는. 하지 말라고. 오른쪽 잡자야 친구야. 조기 퇴근 못 하겠는데요. 한참 뒤에서 출발한 제작진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퇴근하면 우리가 대구의 매력을 못 보잖아요. 그렇죠. 세이티 타러 갈게요. 다음번에 못 타야 돼요. 진짜 경치 엄청 좋다. 눈 딱 감고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요. 대구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. 스트레스가 확 다 풀리는 것 같아요. 지금 확실히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서. 사람이 뭔가 기분도 좀 환기되는 것 같고. 아니 이날 날씨도 너무 좋았네요. 너무 예뻐요. 하기ository. 왜냐면 나는 바로 타러 왔어요. 참ige. 나도 cubic Obi-Wanekop 미세를 받았어요. reinforcedいつ Klima이 맞았을 수밖에 없어요. เ이 баз이었네요. 구간기 protocolesto